배고플 시간일 것 같아요. 언니! 오, 유나야! 뭐야? 뭘 준비한 거야? 아, 유나 씨! 은정 씨! 너무 착하시고 너무 연기 너무도 잘하시고 내가 다 예뻐하는 애들이 나와. 또 먹을 걸 제가 준비했어요. 배고파. 딱 그죠? 야식 딱 가져와. 진짜, 야식. 한 분 따로 싸웠어. 야식. 한 분 따로 싸웠어. 아침에서 제가 이거 촬영 오기 전에 만들어서 촬영 오면서요. 진짜. 오늘의 메인인. 샌드위치. 샌드위치. 저는 이제 요즘에 최대의 관심사가 살 안 찌는 음식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 제일 좋아, 살 안 찌는데 맛있게 먹기. 샌드위치 너무 궁금하다. 저는 이제 닭 가슴살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닭 안심. 부드럽지, 안심. 저도 가슴보다는 안심이죠. 닭고기 약간 참내를 없애줍니다. 추가. 소금. 와, 맛있겠다. 이거는 나도 우리 아들한테 해줘야겠다. 이거 맛있어. 아보카도도. 아, 아보카도도. 아, 슈퍼푸드잖아, 슈퍼푸드.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많아서 정말 궁금해졌죠. 하나 빼봐야지. 바카몰리. 바카몰리, 나 너무 사랑해요. 맛있지? 저는 바카몰리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제가 만드는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아보카도랑 양파. 적양파를 써가지고 양파향을 조금 이렇게 매운맛보다는 향으로 이제. 아보카도 먹어야, 들어가야지 아보카도. 잘 익었네요. 진짜 잘 익었다. 진짜 잘 익었다. 그리고 저희가 콩을 되게 좋아해서 레드콩도 되게 먹고. 나도 너무 좋아. 발상소스하고 레몬즙은 당연히 들어갔는데. 올리브에 매실청도 좀 넣고. 후추, 소금. 일단 내려는 방귀를. 지금 저렇게 만들면 저게 약간 샐러드처럼 되는 거예요. 약간 마포 샐러드 같은 그런 느낌. 일단 소스를. 이제 병아리콩을. 아, 병아리콩. 병아리콩 통조림이 있구나. 병아리콩이 약간 밤 삶은 것 같아서 고소하고. 맛있죠, 병아리콩. 제가 콩마요네즈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콩마요네즈? 저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삶은 통조림이니까 통조림 하나를 넣고. 그리고 설탕을 저당으로. 저는 저당으로 써서. 오! 오오Gen애친식 야 이거 맛있겠다 보통 마요네즈 먹으면 조금 살zinho 하는 느낌 그런데 이건 진짜 건강한 마요네즈 느낌이야 홍입빵 저걸 발라주나요? 잼처럼 버터 대신에 아, 겉어 대신에 저렇게. 아, 맛있겠다.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건, 이건 요리인데? 아, 저거 맛있겠다, 진짜. 한 번, 진짜 이런 탄단지를 많이 신경 쓰셨으면... 저는 진짜 신경 많이 써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아, 그때 그... 비타민이라는 친구였어요. 아, 이걸 잘 활용하시네. 황산화 비타민 A, C, E가 되게 많고 비타민 C는 오렌지에 3배, 비타민 E는 레몬에 15배. 이 정도 되더라고요. 굴포화 지방산이 블루게리보다 16배가 많아가지고... 알루로스라는 약간 단맛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처음을 제가 한 번 감가봤어요. 그래도 얘가 또 이제 저거의 끝이 아니고 저기를 좀 더 개발을 했죠, 제가. 아하, 아직 끝이야지다. 자몽.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굉장히 상큼하고 이 싹쓰름한 그 맛이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이지. 아, 같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새콤할 것 같아. 자몽과 비타민, 열매. 체에 한 번 걸러가지고... 아, 여기서 걸러가지고... 물만... 아, 색감 너무 잘 나왔습니다. 아, 출발해. 오케이. 어? 녹차다? 녹차? 녹차? 녹차. 녹차 쓰다 좋죠, 몸에. 일단 녹차에는 카트킨 성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좋죠. 맞아요. 건강관리 신경 쓰시는 분들. 아, 너무 좋아요. 아, 녹차랑 비타민 열매랑 같이. 네. 피부에도 좋을 것 같아. 아... 아, 믿음이 열매, 녹차. 됐슈. 손맛도 되게 깔끔할 것 같아. 저건 진짜 뭐 아셔보고 싶다, 그쵸? 다이어트. 살도 안 찌겠다, 저거는. 아, 진짜. 세로 비타 크림픽. 일단은 이 음료를 제가 준비했고. 이야, 이걸 언제 이렇게 촬영 오면서 다 해야냐. 그러니까. 우리 여배우분들이 만약에 이걸 오케이 선택을 하면 이건 또 난리가 납니다. 난리나죠. 이거는 또 건강주스예요. 비타민 열매라고 요즘에 막 천연 비타민으로. 되게 깔끔하다, 그치? 알루로스랑 자일리톨도 넣었어요. 건강한 단맛. 건강한 단맛. 인유적인 단맛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되게 계속 드시기 좋죠. 딱 우리한테 되게 맞는 음료인 거 같은데. 계속 몸 관리를 굉장히 하네요. 굉장히 하네요. 확실한 음료가 좀 떴고요. 이게 메뉴가 또 샌드위치어가지고. 저는 호중에도 완전 호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 먹고 있는 음식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와, 되게 알차게 들어있다.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야? 언니, 언니, 제가. 언니, 언니, 제가. 힘으로 해. 동구가 있어. 동구가 있어.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동구가 있잖아. 설명을 좀 듣고 먹어야지. 윤선 씨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이게 제가 그 갑갑올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갑갑올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갑갑올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듣지 않으셔. 갑갑올리에다가 제가 아무카도랑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넣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안 넣으려고. 안 넣으려고. 이게 바쁘셔. 진짜 홀린 뜻이에요. 저거는 맛있다는 뜻이에요. 갑갑올리에다가 갑갑올리에다가 아무카도랑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넣었어요. 진짜 맛있다. 그치? 땅콩버터 넣었어? 땅콩버터 아니고 병아리콩 마요네즈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맛있다 고소하게. 그래서 콩이 고소하고 담백해서 묶이하지 않고 속도 되게 편하고 아, 저게 땅콩버터 맛처럼 나는구나. 그쵸. 진짜 맛있겠다. 진맛은 상큼하면서 고소함도 있으면서 근데 이렇게 세 분이 똑같은 의상을 입고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아이돌 대기실 같기도 하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 만두가 고르러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가져가도 되었나? 네 가져가셔도 되었네요. 아하하하하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통이 하나밖에 없네. 네 병아리콩 한쪽도 나눠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 샌드위치는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지 오~~ 너무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도 돼? 그럼요. 아니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 우리 대휘의 케이스가 이렇게 됐어, 혜유랑. 한 케이스 밖에 없고 내가 먼저 말했고, 내가 먼저 말했고. 한 숟갈. 내가 언니잖아. 되게 귀여워, 귀여워. 맛있지 뭐. 한 숟갈. 가져간다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느끼하지 않겠네. 뭘 자꾸 끌고 가. 아 진짜 탐마시마 보다. 근데 언니가 진짜 맨날. 신심이 들어와 재료처럼.